일단 한번 제가 켜보기로 할게요. CPU도 뺐어요? 그럼요. 서머 컴파운드 다름에서요. CPU도 뺐다고요? 네네. CPU를 안 빼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서머 컴파운드만 재도포하려면 CPU를 굳이 뺄 필요가 없죠. 전원 들어가네요? 네. 편만 들어가네요. 아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원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이제 부팅이 안 되는 거죠. 화면이 안 뜨는 거고요. 네. 근데 펜이 이렇게 속도가 100%인 거 같은데 제가 설정을... 코드가 반응 안 해서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꺼지고 또 이제 무한반복을 이렇게 바닥에 뺀 수 있어요. 일단은 CPU부터 빼봐야 되겠네요. 지금 CPU를 빼주셨다고 하시니까요. 어차피 CPU 위에서 도포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이 정도면 양이 많은 겁니까? 이 정도면 적당해서 조금 많은 거죠. 아 그래요? 네. 이거보다 좀 덜 바르셔도 좋죠. CPU 핀 손상. 네. 여기 보시면 요. 예를 들어서 요쪽 하단부 요쪽 얘는 깨끗한데 여기 보세요. 어때요? 음 뭐가 좀 브러쉬 있는 게... 뭐가 좀 다르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게 핀을 고객분께서 CPU를 빼면서 뭔가 낙하를 해서 떨어뜨렸거나 해서 핀을 건든 거예요.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메인보드를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에이스 받아야죠. 구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구입한 지는 좀 됐는데 리퍼를 한 몇 개월 전에 받았는데 문제는 프로그램 그래픽카드나 어도비 프로그램 이런 게 지금 메인보드에 기속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이 상태에선 잘 됐을 수는 없고요. 아니 새벽까지도 잘 하다가 아침에 이제 게임하다가 온도가 높아서 이제 요걸 점유하고 있을까 할 때 이제 저는 좀 지저분하게 빼가지고 그러니까요. CPU를 빼고 나서 문제를 일으키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어젯 그제까지 잘 됐겠죠. 다른 부품에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네. 다른 부품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애즈락 제조사에서 AS로 리퍼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어차피 구입하신 날로부터 3년으로 가는 거니까 그 리페어 수리점보다 애즈락 쪽으로 바로 가셔도 되겠네요. AS 해줘요. 그 외부 수리점보다는 이 메인보드 쪽 서비스 센터에서 교환 받는 게 낫죠. 오히려 리퍼가 더 비싸요. 아니 리퍼란다. 외부 수리점들이 비싸요. 가격도 없고. 아직 3년도 안 되셨고 하면 유상으로라도 그냥 애즈락 유통사 쪽으로 제 서비스 센터 쪽으로 AS 받으시는 게 낫죠. 전기 공급만 된다고 파워가 이상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럼요. 지금 인식은 잘 됩니다. i9 9900K 메모리는 16기가 두 개였네요. 다른 데는 별 문제 없어요. 그래픽카드도 문제 없죠. 그래픽카드도 지금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CPU 온도가 입허 받고 난 이후에 115도까지 올라오는데 자기가 슬로링이 걸려서 크더라고요. 115도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 CPU 체크하는 프로그램 켜보니까 115도 빨간불이 열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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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U 코어가 8개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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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8개가 다 110도가 다 나와서 빨간불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점유율은 100%. 점유율도 100이라고 서 100이고 슬로링이 걸리던데 제가 뚜껑 열고 선풍이 돌리니까 그나마 95, 6도에서 잡던데 그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메인보드 리퍼 교환 받고 장착하시면서 수냉쿨러를 제대로 세팅 못하신 거 아니세요? 뭔가 세팅을 잘못하셨거나 장착을 제대로 못했거나 버트 390 익스트림 4 그렇습니다. 자 고객분께서 메인보드를 들고 내일 용산으로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CS이노베이션에서 AS를 한다고 합니다. 메인보드를 6개월 전에 한번 고장해놔서 리퍼로 교환을 받았던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품이 에즈락 Z390 익스트림 4 아직 3년은 안 됐고 물론 이제 파손권이긴 하지만 속해 파손은 적절한 비용에 아마 AS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녀오실 겁니다. 서멀컴파운드 Z4 이런 거 할 때 CPU 굳이 안 빼도 됩니다. 그리고 CPU를 빼거나 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좀 살펴보니까 지금 전면 샌드위치로 지금 라디에이터 설치를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전면베젤 안에 팬이 3개 달려 있는데 다 흡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공기를 밀어 넣는 흡기로 돼서 라디에이터를 통과하는데 라디에이터 뒤에도 얘도 또 흡기에요. 보통 이렇게 설치하지는 않거든요. 공기가 팬이 이렇게 불고 얘는 이렇게 불고 그러면 이 두 개가 브릿지거든요. 보통은 흡기로 해서 바람을 당겨와서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다시 그 바람을 내보내죠. 보통 전면 같은 경우는 이제 안으로 들어오죠. 이거는 제가 고객분한테 한번 여쭤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이거 라디에이터를 샌드위치로 붙이셨잖아요. 앞 전면을. 근데 이쪽은 흡기. 이 뒤에 것도 앞으로 흡기 하셨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뭐 알고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는 뒤쪽이 배기가 되니까. 네. 공기가 이렇게 흘러와야죠. 흐름이 이렇게 쭉 흘러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은요. 습기로 해서 들어오는데 뜨거운 바람이 라디에이터에서 다시 또 나와서 내부로 들어가니까 전면 샌드위치는 다고 권하진 않죠. 이걸 위에 달 수 있습니까? 보드에 간섭이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전면에다가 다시는 분들이 왜 다니냐면요. 위에를 못 다니니까 나는 거예요. 이렇게 흡기. 라디에이터 거쳐서 얘는 배기. 이게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기 흐름상 이게 맞아요. 지금 현재 마이드릿이 63도. 지금 한 40도 선. 시네벤치 R23. 최대 온도 85도. 한 85도 정도 찍네요. 사용자분이 기본적으로 시스템 허브에 물려서 전면 3, 위에 4, 후면 5개, 그리고 라디에이터 팬 2개. 해서 7개의 팬을 뒤에 딥쿨 허브에 물리셨어요. 사실 워터펌프에 보면 쿨러 전원포트 2개가 있는데 여기에 연결을 안 하셨기 때문에 허브를 통해서 시스템, 팬, 라디에이터 팬 전부 7개의 팬을 구동하고 있습니다. CPU 소켓 파손권이긴 한데 리퍼 제품으로 교환할 때 한 35,000원 정도 지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렴한 비용에 AS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리퍼 수리점으로 간다고 하면 35,000원으로는 안 되겠죠. 지금은 7개의 팬이 저 뒤에 있는 허브에서 컨트롤러잖아요. 앞에 있는 쿨러. 원래 워터펌프에서 나오는 전원 단자. 여기다가 물려보자 이거죠. 하나만 꽂았어요. 현재 지금 33도거든요. 최대 45도고요. 그래도 비슷하긴 하네요. 큰 차이는 없네요. 2년 됐다고요? 네. 19년 초에 샀습니다. 청소를 좀 하시죠. 라디에이터에 에어를 좀 불어줘야 되겠다. 네.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한 번만 더 돌리고 마무리 하시죠. 네.